액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과 액션 업그레이드 이런 이야기를 좀 김남길씨 즐길 수 있는 포인트는 5년 전 시즌1 때하고 조금 달라진 시청자분들의 니즈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물론 메시지를 꼭 담아야만 좋은 드라마인 건 아니지만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즐길 수 있는 드라마를 우리가 좀 모티브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시즌2는 시즌1보다 조금 더 경쾌한 느낌으로 제작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액션 같은 부분은 시즌1은 사실은 이영준 신부님이라는 한 인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파헤치는 이야기가 이제 큰 줄기로 다가가서 액션에 대한 감정들이 조금 더 격해진 느낌의 감정이라면 이번에는 감정보다는 좀 컨셉 위주의 액션들을 설정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열혈사지2가 갖고 열혈사지2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유쾌함에 대한 것들을 액션에도 다 녹아내서 단순하게 빌런들을 응징을 하는 데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감정 유쾌한 상쾌하고 통쾌한 그런 감정들을 액션에 좀 담아서 열혈사지1하고의 눈 차별성을 좀 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시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삼쾌가 다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좋습니다 이하니씨 신구 어벤져스들의 호흡 어땠나요?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호흡이 어땠냐고 여쭤보실 때 항상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티키타카라는 그 케미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하든 받고 뭘 던져도 내가 받을 거라는 완벽한 믿음 안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충만한 기쁨인지를 이 현장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진짜 제가 좋은 배우를 만나서 연기했다는 거를 제가 5년 사이에 너무나 뼈에 새기면서 또 또 그렇게 작업을 또 이런 현장도 있고 저런 현장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양한 현장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귀한 현장이라는 걸 이제 제가 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형제들도 동료들도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만히 즐기리라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와서 사실은 1부부터 한 4부 정도까지는 살짝 땡땡해요 보통은 보통 드라마는 근데 처음부터 그냥 한 마치 12부의 마지막화를 찍는 것 같은 텐션과 그런 케미로 1부부터 시작을 해서 달리니까 이거는 뭐 야 이거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는데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시즌제가 이래서 진짜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를 적응 시간에 필요가 없었군요 네 뭐 저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럴 게 없군요 왜 이렇게 시작하니까 아 이게 뭐가 이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적응은 시청자분들만 하시면 되겠네요 적응하시겠으면 쉽지 않으시네요 그게 좀 적응 걱정인데 그렇다면 마치 진짜 촬영을 씬을 찍고 나면 스포츠 경기를 함께 한 팀과 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있습니까? 아까 기자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저희가 사실은 그 구담 패밀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배 안에서 엄청난 액션 씬을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정말 부산에 있는 저희가 조금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그 실제로도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엄청난 액션 씬을 많이 찍었는데요 부산에서 있었을 때 저희가 다섯 명이 다 말도 안 되는 분장을 하고 이제 막 우왕좌왕 하는 와중에도 딱 자기가 설 자리들 그리고 뭔가 대본이 없는 어떤 그 모든 여백을 다 메꾸는 거예요 이 배우들이 만약에 뭐 저기 가자 하면 한마디로 절대 안 끝나요 저기 가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생각 있어요? 아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떨까? 뭐 어느 쪽이야? 이 쪽이야 저 쪽이야 이러면서 대본대로 하라고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막 이렇게 막 샘솟는 아이디어와 붙여넣으면 막 그게 케미가 팍팍팍 튀니까 이게 막 좀 말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케미가 그 정도라 사실은 방송을 작가님이 보시게 되면 난 저렇게 쓰지 않는데 라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에요 많이 놀라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김영서 배우 이번에 사실 사투리 액션 준비할 게 많은 그런 역할이었는데 또 그 과정을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? 네 사투리는 원래 부산 출신이신가요? 네 원래 출신이 창원이라서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은 사실은 처음 이제 해보기도 하고 연기를 처음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액션보다는 그 개그 코드를 이제 찾아가는 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찾고 나니까 그 개그 촬영 쇼에 동참하게 되더라고요 신세계를 맛보셨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진짜 깔깔 웃어요 그래서 막 배 안에서 촬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웃겨가지고 서로 눈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 뒤쪽이 나오면 얼굴은 웃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나갈 건데 이렇게 웃고 그랬어요 저희끼리 왜냐면 이게 진짜 개그가 유머코드가 0.1초의 그 타이밍을 통해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제대로 만나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더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